저 자세로 볶는 사람 처음 봤어요 삽질하던 그 팔인가? 어떻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지? 봤어? 억질 연습해야겠다 불씨 안 된 게 너무 서러워 밥을 볶네요 그 냄비밥이 들어갔네요 뭔가 밥알을 살리기 위함일까요? 젓가락으로 돌리고 있고요 정연아 나 토티 한 번 먹어도 돼요? 토티? 어 와 돕습니다 어우 불맛을 입히네요 불맛을 입히네요 어어 도티 토티 해야 돼 응 자, 우리 대체불가 SWCC 계속 불맛을 입히고 있습니다 아침 먹고 연습하고 점심 먹고 연습하고 저녁 먹고 또 연습하고 정말 몸에 하나하나 되게 정말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하던대로만 하던대로만 잘 하자 아 색깔이 나오네요 우리가 익숙한 그 나시고랭의 색깔 냄새가 너무 좋다 색깔 좋네 음식도 예쁘게 나올 거 같아 대체볼과 SWCC에서 오히려 라이스페이퍼가 나왔어요 튀기네요 라이스페이퍼가 나왔어요 라이스페이퍼를 튀겼어 우와 그만 잘라 그만 잘라 어 튀기네 튀기네 여기도 튀기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다르죠 자 두팀 다 월남쌈을 튀겨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8분 40여초가 남았습니다 먼저 전설의 종을 올릴 팀은 누가 될까요? 고맙습니다.